아 아 뭐 시험지 어디가서 어디가서? 부치라고 2분짜리인데? 실망이 아닌데? 지금 뭘 신고해? 2분짜리 그지 않네 링크 복사를 다시 잠시만요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어디서 돼? 공공하죠? 링크 복사 이런 그지 같을 때는 부치라고 들어가는데 끝났어요 왜? 이 편에 있는 이항은? 한 번 다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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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가 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 거 말고 그냥 긴 색깔 보고 응약 시험지 찾아봐 안 돼? 바쁘다 바쁘다 해보도 안 해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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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전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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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요? 해야 돼요? 왜요? 다 했어 그래요? 아 진짜 아니잖아 그럼 못할 수 없을 텐데 아 진짜 시험지는 여기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여기 집합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나는 시험지가 어디 갔어? 지금 로아처럼 안 해 로마나 해서 이상하네 네 제가 로아 냈는데요 아 그래요? 개념이 됐겠지 너 시험지가 어디 갔지? 아 붙여 아 어 아 로망 안 했어 실망이야 왠지 어 김기 언니 했을 수 있어요 니 언니 다 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그래 너랑 같지 않아 조용히 해 아 여고랑 수학이랑 통화기 너무 괜찮은데 야 수학도 너무 미쳤어 조용히 해 어디 보자 리연아 너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아 쌤도 이거 화면에 전환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극영 좀 안 해 네 후면으로 왜요? 제가 왔어요 해치용 해치용이란 데요 엄마 아니네 그럼 혹시 몰라 여기 나아있지 자 끝 어디 갔지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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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먹는 자부터 됐지 않나? 그럼요 잘 참아주시겠네 그렇게 말해 오 제발 어? 자 기본 문제 펴고 그 다음에 오늘 CRT 끝냅니다 CRT 5답이 있죠? 오늘 하고 오늘 같이 나오면 5답은 없어지지 네 근데 자 우리 다음 주에 시험 주나요? 5답을 5개 끝났다 그때부터 무슨 시험을 2주에 하고 싶은 거 같아 그렇지 아니요 7연주에도 시험 될 거 같아 3 3 4 3 4 3 3 와우 틀렸어 5 또 틀렸어? 5번 틀렸다 6번 틀렸어 나도 6번 틀렸어 10번 틀렸어 5번 틀렸어 죄송하지만 또 겁나 틀렸어요 아니 너무 그냥 모르겠어요 5번 다 맞았어 괜찮아 같이 하자고 주호 왔어요? 들어가자 1번입니다 어쨌든 주호가 누구? 희니까 헤븐은 될 수 있어? 없어요 찬그릇에 4번가 나왔으니까 무슨 용법? 4가지 용법 중에 경험 그렇지 별 고한적 없다니까 경험이죠 적어요? 많은 사람도 경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별거 있죠 자 그럼 얘들아 Have you ever been 사실 여기서 have의 풍사는 그냥 일반 동사일까? 조동사일까? 조동사지 그러니까 can you 처럼 have you 나오는 거고 세번째 여기서 My parents never yelled at us 말 돼요 My parents have never yelled at us 둘 다 말은 돼 근데 뒤에 문장이 나왔다면 얘가 근거를 주는데 Even though they are often mad at us 비록 그들이 우리한테 종종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시긴 하지만 언제 화가 나셔? 언제 화가 나셔? 평소에 화가 나시지 평소에 화가 나시는데 이걸 그냥 과거로 한번 옛날에는 소리 안 지르셨는데 지금은 화가 나신다? 안 되죠 지금도 화는 내시지만 옛날에도 안 지르셨고 언제도 안 지르셔? 지금도 안 지르셨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도 보죠 이게 양보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셔도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 됐습니까? 후세의 왕분이 어머니도 화나셔도 한번도 소리 질지 없죠 얘는 어떻게 화내세요? 극도의 평정심 선생님이 화내잖아요 나 화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희 엄무가 크게는 안되는지 시작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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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룸 돼요. 떠났다야. 근데 얘는 뭐예요? 옛날에 떠나서 지금은 상황을 알아보라. 다시 왔는지 떠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싹 다 떠나서 교실이 어떤 상태야? 텅 빈 상태예요. There is nobody but 이게 뭘 알려줘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니까 돌아, left라는 과거만 쓰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쓰면 지금 다 떠나 있는 상태를 알려준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I have spent. 난 이미 다 썼다. I spent. 그냥 썼다. 여기 누구 나왔지? 어떤 과거? 명백한 과거지. 그러니까 무슨 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spent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 쉽죠. 그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Frank has started, started 인데 모나디 towards 어떤 과거? 명백한 과거잖아. 어거가 나오면. 그래서 그냥 과거가 나오고 잘 쓰지는 않지만 since two hours 어거라고 한다면 헤어치기가 나왔을 거예요. since는 어거랑 잘 붙여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since는 뒤에 시작 시점이 나오면 되니까 그때는 헤어치기가 나왔을 거야. 이해 됩니까? 그래도 스타트는 안 돼요. 왜? 두 시간째 시작만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have gone 뭐라 그랬죠, 우리가? have gone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가 버렸어? 어? 가. 어, 결과죠. 무슨 뜻이었어요? 가 버렸다. 그래서 누구 옆에 없다? 내 옆에 없다. 내 옆에 없다인데 내가 가버렸어 내가 내 옆에 없을 수 있나? 얘는 항상 여기 3인칭이 나와야 해요. 나랑 바로 붙어있지 않은 사람. I나 you는 나오면 되야 하는데 안 돼. you는 누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이해 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1인칭이 나오면 안 되고 have been to는 무슨 뜻? 어머 have been to 2월 have you ever been to Paris? 가봤다. 경험이지. 가본 적 있다예요. 됐습니까? 따라와줘요. 자, I don't understand what he blah blah just now 무슨 뜻? 방금 전 이니까 광고가 될 수밖에 없죠. 자, when I first met him he blah blah married. 자, 여기서는 내가 뭐 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을 때죠? 알게 하세요. 그죠? 그걸 처음 안 보일까 봐.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얘가 시제를 고정해 주잖아. 언제를 고정했어? 과거로 고정을 했지. 그 당시에 그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시제 고정해놓고 현재 알려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 그건 알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서 고정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웬이 아니라 since였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혼을 안 한 상태다. 그러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웬은 그 시점을 딱 고정해 주는 거니까 한 자리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 화면이 안 들려? 안 보여요.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화면이 안 들려. 화면이 안 들려는 뭔 말이오?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아닐까요? 리헌아 리헌이 원래 주거를 못 해요. 저번에도 도쿄 안 보이지 않나요? 선생님 후방 카메라로 해야 잘 보이네요. 뭔 소리야. 찍을 겠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맞지. 좋은 말이 맞아요. 선생님 전화기 좋은 전화기야. 아이, 도쿄쌤이 그랬어요. 도쿄쌤도 좋은 건데 후방 카메라로 훨씬 사진이 도쿄쌤이 누구야? 전혜린쌤. 전혜린쌤? 아니, 전혜린쌤. 선생님 꼬대니까 훨씬 좋아. 어떻게 알아? 알아. 그건 기종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잖아. 아니요. 자, 그 다음에 Have you lost, did you lose some weight? 자, 봅시다. 기종, 루즈는 너 옛날에 했니고 Have you lost은 지금까지 해왔니지? 얘는 현재 상황 알아봐라. 알아봐. 여기 뭐라고 나왔어? 를룩소군. 언제 좋아 보여? 좋은데. 지금 좋아 보여. 그럼 현재 상황 알 수 있어? 있잖아. 그러니까 Have you lost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되셨죠? 리연아 이제 주세요. 안 보여? 아니. 아, 선생님 후광카를 어쩔 수 없죠. 안타깝다. 후광카? 근데 안 보인다는 게 화면이 화만 거 아닐까? 약간 흐릿흐릿하고 빛에 반사돼서 하얘서 화만 건지 아닌지 물어봐요. 화면이 어둡게 안 보여? 아니면은 이제 보여? 또 알파문 찍은 거 같은데. 이해하라고. 아니, 아니. 그러면 프레임이 깨지겠지. 그럼 여기서 틀린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타봐야죠. 네? 왜? 여기는 아니었죠, 원래.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니죠. 누가 안들어? 뭐든 쌤이 지금. 내가 뭐든 선생님이야? 난 몇 개 해야 돼? 6, 7, 8, 9, 10, 11, 12, 13, 13, 13, 14, 15. 네. 자, 그다음에. 빨리 써야겠어. 검정색이야? 검정색? 잠깐만 다시 틀어볼게. 미안하. 근데 이거 하고 와 그냥. 젊은이. 고마워요. 고마워요.